팬 여러분께 저희 타이틀곡 그리더게이드를 들려드릴까요? 네! 자, 둘, 셋! Just be again! Just be again! Just be again! Just be again! Yeah! Just be again! Just be again! Just be again! Yeah! 랑 모모 가슈바! 랑 모모 가슈바! 둘, 셋! 랑 모모 가슈바! 아니, 아니요, 시작할 때 한 번 하라고.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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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갈실바! 둘, 셋! 랑 모모 가슈바! 아니요, 진짜... 아까 생각했는데... 둘, 셋! 랑 모모 가슈바! 네 잘하셨습니다 뜨거운 땅으로 몸을 적시면 펠펙토 넘어갈게요 뜨거운 땅으로 몸을 적시면 와우 시시 죄송합니다 라 펠스 라 프라세 에스 날리는 먼지를 뒤집어 쓴데도 날리는 먼지 날리는 먼지 날리는 먼지를 뒤집어 쓴데도 아하하하 날미나 날미나 너랑 같이 갈게 날미나 날미 날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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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Immun 너무 가까운 거 아니에요? 우리 왜 가나요? 너랑 같이 갈게. 잘 믿어. 너랑 같이 갈게 나 믿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중국어랑 스페인어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발음하는 게 익숙지가 않더라고요. 한국어로 제대로 잘 못하는데 상당한 언어까지 하려니까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해외 팬분들에게 이렇게 그 나라의 언어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게 뜻깊고 재밌었습니다. 정말 하나 더 줄게. 저는 크래시아스. 아, 무체스 크래시아스. 딱 하나 더 줄게. 한 번 더 줄게. 정말 하나 더 줄게.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 인사하고 그랬죠? 몰라. 몰라 또 또. 또 또 또 또 뭐 수. 오케이. 안녕하세요. 상관 말고 let's be the king. 빵빵. 상관 말고 let's be the k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